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중국과정 교육 동영상 강의입니다. 중국과정 2차 12번째 강의로 어셈블리의 분해도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는 완성의 목적을 두고 메이트, 조립작업을 진행하지만 완성 후 어셈블리의 분해도를 작성함으로써 조립하는 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분해작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분해도 작업은 과정을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으며 추후 어셈블리 도면화 작업에서도 분해된 상태의 도면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어셈블리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어셈블리 그리고 하위 어셈블리로 결합되어 있는 대형 어셈블리 모드 상태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셈블리 도구 모음을 보시면 분해도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분해도 버튼을 선택하시면 분해 단계, 유형에 대한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옵션은 솔리덕스 2015 버전의 신기능으로 추가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분해 단계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아래쪽에 분해 단계 부품을 선택하는 옵션 창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분해하고 싶은 부품을 먼저 선택하시면 마지막에 선택한 부품에 이렇게 방향과 회전에 대한 조정파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방향을 선택하는 옵션 창을 선택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부품을 회전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선택해서 부품을 회전시키거나 또는 다시 한번 화살표에 맞추어서 그대로 이동하거나 다시 한번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자유도를 가지고 부품의 상태를 자유롭게 부품을 분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옵션 창에는 작성한 분해도가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작성된 분해도를 삭제하시려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삭제 또는 편집 모드를 선택해서 움직였던 각도나 거리 등을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분해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도를 작성하실 때는 실제 제품을 분해하는 것처럼 부품과 부품을 충돌시키면서 분해를 하지 않고 최대한 실사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분해도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부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분해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화살표를 움직여서 부품을 분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단계에 분해도가 추가되는데 이곳에서 다시 한번 부품을 선택해서 반대편으로 또 한번 반대편으로 이렇게 부품을 분해 상태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어셈블리가 작성되어 있다면 부품을 선택했을 때 관련 부품들이 모두 선택이 되지만 하위 어셈블리에서 개별적인 부품을 선택해서 따로 분해도를 작성하실 때는 아래쪽 옵션에 하위 어셈블리 파트 선택 옵션을 체크하시고 개별적인 분해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하위 어셈블리로 묶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모든 부품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분해도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부품의 분해도를 작성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조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분해 상태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부품을 분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해도를 작성했을 때 부품이 넓은 면에 걸쳐서 분해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부품들을 움직여 줌으로써 부품과 부품들을 다시 한번 범위 안으로 움직여서 분해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분해도는 디자인트리의 설정 탭에 가시면 분해도라는 이름으로 따로 생성이 되고 하나하나의 분해 단계가 모두 표시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분해도는 분해도 탭을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 조립 항목을 통해서 실제로 조립하고 분해하는 영상을 동영상으로 미리 보기 점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생 모드를 왕복으로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셈블리가 작성한 분해도에 맞추어서 분해되고 조립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디스켓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생성한 분해도에 맞추어서 AVI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초당 프레임을 15프레임에서 20프레임 정도로 맞추어서 동영상을 제작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분해 동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해도가 작성된 어셈블리를 도면화 작업으로 만드실 때는 다음과 같이 도면 팔레트에 등각 분해도가 함께 추가되어서 분해도 도면 뷰를 함께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조립된 상태의 도면 뷰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옵션 창에서 분해된 상태로 보이기 옵션을 체크하셔서 분해도로 변경하시거나 또는 도면 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속성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분해된 상태로 보이기 옵션을 체크해제함으로써 다시 한번 조립된 상태로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분해도는 단순히 결합과 조립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면 작업에도 함께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설정 탭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분해 옵션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모션 스터디 탭에서 애니메이션 마법사를 가지고 동영상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분해와 조립 모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작성한 분해도를 모션 스터디의 동영상으로도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의 분해도를 작성하는 방법과 동영상 그리고 도면 뷰의 분해도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에 응용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